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헌스쿨토플의 류경진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024년도 하반기 라이팅 적중 특강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라이팅 통합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풍력발전기, 터빈을 좀 선택을 해보고 싶은데 윈드터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인공물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발전소를 세우든 어떤 건물을 세우든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꼭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인공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번에 제가 세팅한 값은 리딩 패시지가 윈드터바인을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 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the lecturer, 강연자는 아니 우리 설치해야 돼 라는 입장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게 나올 거다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인공물을 설치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패시지의 입장은 대부분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 자연환경 가려, 안 예뻐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not attractive 라는 표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거를 댔을 때 야, 관광객들이 윈드터바인 이렇게 우리 그 풍력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프로펠러 되게 길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야, 저거 보고 되게 안 예쁘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시를 들어줄 거예요. 유럽에 있는 윈드터바인에서 보면은 야, 그 자연경광을 다 훼손하고 있어 다 가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본문 2, 3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렉처러가 아니, 윈드터바인? 되게 예쁜데? 라는 식으로 attractiveness를 이야기해도 돼요. attractive하다는 걸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야, 그게 뭔 상관이야? 아무도 신경 안 써.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파회하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렉처러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좋아할 거야? visitors would like them. 정면 돌파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visitors are aware of problems.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자연환경이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훨씬 더 인지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윈드터바인스가 돌아가고 있으면 아, 우리가 지금 되게 에너지를 에코프렌들리하게 생산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미 윈드터바인스를 돌리고 있고 사람들이 전혀 싫어하는 게 없는 걸 보니까 우리 설치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토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통합형 잘 썼어. 그리고 난 다음에 토론형은 10분 안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다채로운 주제를 막 써보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저희 실전서 문제 정말 좋거든요. 그거 토론형은 다 쓰고 가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University students예요.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를 좀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저 컬리지 라이프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만점 답 또는 샘플 답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학생 두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은 동아리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할 거고 다른 학생은 아니야,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샘플을 한번 볼게요. 야, 동아리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일이 있다고 치면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석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장을 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근거와 예시가 착착착 따라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음악 동아리 같은 거 들었더니 내가 너무 즐겁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동아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학생의 말을 등에 업고 우리의 의견을 조금 더 피력을 해야 되겠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무조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쓰셔야 돼요. 긍정적인 바이브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이팅은 자, 반대 입장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동아리 활동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학생들 공부하는 거 방해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인 마인드랑은 좀 다른 게 뒷받침하는 근거나 예시가 성적이 제일 중요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 동아리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방과 후에 소비해야 된다. 너무 헌신해야 되는 게 문제점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토론형 쓰실 때 그래, 네 말도 틀린 건 아닌데 하지만 우리 대학교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야. 라는 식으로 달래가면서 글 쓰시면 어렵지 않게 토론형은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표현을 좀 정리한다라고 하면 일단 매우카다. attract. 이거는 통합형 토론형 다 쓰실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wind turbine라든지 또는 이런 자연경관이 관광객들을 매우카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 동아리 활동도 attract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interested in 아까 관광객들이 이런 환경문제의 인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interested in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도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동아리 활동을 얘기하실 때도 관심을 갖다 쓸 수 있어요. opportunity 제발 writing 할 때 이거 좀 쓰세요. this will provide opportunities to 이렇게 투부정사까지 쫙 가져가시면 좋겠고 enhance도 제가 필수적으로 좀 데리고 가라라는 표현 중에 하나로 손꼽거든요. enhance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가져가세요. improve도 제발 여기 있는 거 한 번씩 좀 다 써주라.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토론형 writing 즐겁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반기 writing에 등장할 주제들을 예측해봤는데요.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답안 준비 잘해서 한번 글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